아직 몰라 제발 제발, 걸스낵! 걸스낵! 아아아아아!!!!! 이 Queenslandísод 깰끗났죠 아!좋아요 꼬리 아유 20만원 아까 얼마 따셨지 5만원 따셨나 20만원 깔끔하네요 아아아아아아아이 뭐야 앙號 백돌띠 앙號 백돌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introdu redirec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글쓰는애인멘트아.. 으아앗! 아니 그만 그럼 아 시발ㅋㅋㅋ 아! 아! 아앜? 아!!! 아 짜증나! 아, 감사합니다! 으어! 자동TS로S 가겠습니다! 아이 이것도 0이네요!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위고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위고오오오오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원 더 먹을게요 ㅋㅋ 와.. 와.. 몇분 한거야 ㅋㅋㅋㅋㅋㅋ 자 이렇게 자 준비되셨나요? 네 다 가져와요 아 진짜 성심을 한 번 드셔야 될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할만한가 지금 아이고 나이스 모른다 이거 따라가자 그렇죠 아 나이스네요 그렇죠 아 나이스네요 아 아 나이스네요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간데이 그렇죠 어? 아 합시다 합시다 어 뭐야 도 나왔어 미친 아이 도 나오고 지랄이야 저기서 아이씨 미친거 아니야 아 왜 도가 나와 아아 아이고 야 이거 아닌데 아 아 이걸 가는게 아닌데 아 잠깐만 간데이 아 이걸 가는게 아니었는데 간데이 예 아 그럼요 시간 괜찮습니다 시청자들 돈 따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시청자들 돈 따고 있거든요 아 괜찮아요 간데이 시청자들 돈 따고 있기 때문에 쟤 일부러 낙방되는거 봐 와아 어떻게 저기서 일부러 낙방이래 아이고 아 됐다 아 전띵일장 야 아이디부터가 완전 그냥 유치 그 자체 저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 윷놀이에 대한 그 말을 놓는 것이 굉장히 허술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쩐은 좀 있으시네 31만원 오늘 거의 뭐 그냥 빈털터이로 가실텐데 빈털터이로 가시기 전에 조금 이제 한 말씀하시자면은 네네 31만원 있으신데 오늘 저거 다 일을 예정이거든요 전띵님 저랑 가격이 비슷한데요 얼마 차이 안나는데요 10만원은 한판 아닙니까 10만원이면은 예? 그 뭐야 한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 어쨌든 갑시다 예? 2선이에요 2선 2선이요 2선 예 2선 2선 어떻습니까 2선 네네 그럼 먼저 레디 받겠습니다 2선 2선 여어어어어 역시 역시 아sec 은행 안 좋은 사람은 세레부터 은행 안 좋다고 시압부터 도가 나오죠 아아아... 개!! 개에에이 이거 잡히죠 이거 제가 개 나오면 잡거든요 아 나이 세계 아예 좋았어요 아 그을 나오면는 이게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와서 Community 집사 muito 도나 유신 그 글 뭐가 나올 향금리 먹 enduring 골이 나와버리면 내가 여기서 또 개가 나오면은 또 잡히는 거거든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기선 내가 개가 나와주면은 아 도가 나왔네요 옉등 좋았어 유시 나올리가 없거든요? 살 던지지 못하니까 거리 나올버리죠 나이싷이에요 이러면은 자ouse 뭐가 나와버렸네 아유 이런 세상에 뭐 이거는 뭐 개 나와버리고 요렇게 가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도가 나올 확률은 적으니까 개예 오케이 가고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걔 도망가면 되거든요 걔가 딱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육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아 글나왔어 못잡은 상 못잡아야죠 잡을 수 없어요 여기를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걸로 거기로 갔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버렸 쭈! 나이스죠 개로 가버리고요 거리 나와버렸네요 거리여 아 먼저 꼬린? 아 꼬린? 꼬린? 꼬리? 에헛헤헛헛헤헛헛헛 우리? 아 갔어 내가 걸러오면 되거든 아이쿠 유시나와버렸네 유시나와버렸네 나이스 나아 지렸죠 나아 쫓아간다 아이고 머리야 아아 이걸로 가면 되거든요 와 이걸 고민했어요? 아이고 이런거 고민하다니 오케이 도망가고 아 자꾸 가고 어떻게 벗락씨 삼촌 앞에서 아 걸러왔어야 되는데 운이 좋으시네 운이 좋으셔 얘 걸러올면 좋으니까 안갈대 아 꼬리내버렸네 아아 꼬리내버렸어 이렇게 개가 나와버리면 못잡는 상황이었는데 한번더 그냥 미셔보시지 응 오 저거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아이고 무리수인데 저거 아이고 게임 끝난거 같은데요?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이거 게임 끝난거 같은데 이거 어쩌죠 미안해서 아이고 여기 딱 맞힌 도가 나와버리구요 걸 걸러오면은 절대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죠 지름길로 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여기서 딱 던져가지고 개가 딱 나와서 안전하게 딱 이렇게 가지고 어? 도 도 도가 나오네? 아 잠깐만요 도가 나오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합치나요 설마? 아 안합치네 욕심 안부리시네 욕심 부릴만한데 아깝네 헐 이야 어?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제발 안잡혀요 여기 도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흐헤헣흫х 흨ㅎㅎ 안가esy 아 아이씌 아아 아 안돼 안돼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이게 뭐야 오케이 어 뭐야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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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가 길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아이고 설마 도가 나오겠어? 아이고 난 손을 쓰지 않겠다 진정화타짜는 손을 쓰지 않아요 아이고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제발 제발 걸스데이 아아아아 막간다 모를 쓴다 발 쪽 아이고 아이고 like 한판 이겼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혀가 길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조용히 게임하고 이기기만 하면 되요 저기요 2선이거든요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2선이에요 2선 내가 두번이기면 끝나는거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만원 아직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이번엔 좀 운이 좋으셨는데 이제 그럴일은 없을거에요 갑시다 야아 아이고 유지영 아이고 아고 출마스트 이럴댄아 쭈우우우우우우우 dire 이거 했다 이거 아앗 시시 왜이래요 오늘 갑자기 아 미치겠네 걸 심도 있어 아아 돌아와 버리겠네 이게 왜 이따 poorly나오는거야 폴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아이고 개 바뀌었나 저는 걸러 도망가겠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아 죽여버려 진짜 낙방 아 미치겠네 어 뭐야 아직 몰라요 걸러오면 돼요 아싸 자 저리 가시고요 저리 가시고요 깔끔하죠? 걸러오면은 여기서 걸러와주고 어 그 다음에 유씨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어 아 뭘로 가지? 어떻게 가지? 아 이걸로 갈까? 아 이걸로 가야겠다 예 아 아 잠깐만 잘못갔어 아 이거 반칙반칙 아 잘못갔어 아 씨 큰일날뻔했네 어 큰일날뻔했네 어휴 어휴 큰일날뻔했어요 어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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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아휴 어 개나왔다 어 개나왔다 좋았어 응 아 다 Logan 실수를 수수 서퉤 에이었다 은 아 이ď 싫어 깔끔하구요 으흐흫 거리오 거리오 어어 과 지금 너 먹을 노래 고리는 중에 아유, 장애 지름길 못 가거든요 먹자 걸스데이 메타 좋아 Jackie 설계대로 완벽하게 아 좋아요 걸스데이 메타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딱 걸 나와주면은 네 개를 합쳐버려요 네 개를 합치고 바로 그냥 골이 나면은 돈 얼마 있냐 이거 이거 얼마 있는거지? 야 이거 이러면은 또 합치면 이미 늦어졌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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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겼다 이겼다 이거 뭐 자동 진행해도 되건데 자동 진행 이거? 자동 진행해도 되건데 아하하하하하하 게임 끝났죠? 아 좋아요 꼬리 아유 20만원 아유 아까 얼마 따셨지 5만원 따셨나 20만원 세상에 20만원 이거 13만원 이거 한방에 그냥 끝나갔는데 이거 자 1대1이구요 마지막이네요 아 긴장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전띵님 그 뭐냐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제가 이길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포기하시죠 좋으시네요 잘 나오네 오늘 로또한번 하세요 갑니다 갑니다 자 막판갑시다 렛츠고 삼촌한테 세면돈 받아야겠다 샷 아아씨 아씨 아씨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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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수 있어 괜찮아 아직은 좋을 수 있어 아직은 좋을 수 있어 아직은 좋을 수 있어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걸러올리 없어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 아 빨리하시죠 모르게 생각이 많으셔 빨리하시죠 흠 아 어서하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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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합쳐야지 그거는 남자답게 남자답게 합쳤어야지 내가 유시나와버렸잖아 개 나오면 잡히거든요 아이고 또 유시나왔는데 개 나오면 잡히거든요 아 남자답게 합쳤어야지 그걸 욕심내가지고 그거 개 나오면 잡히고 개 나오면 잡히고 어 개가 나와버렸네 아 육개가 나와버렸어 그럼 난 또 유수로 가구 개로가면 나도 두개죠 깔끔하네요 아아씨 뭐야 앙 백도띠 앙 백도띠 앙 백도띠 잘 먹겠습니다 에휴 뭐야 이게 말도 안돼 진짜 어 말이 안되다니요 말이 되는데요 아 유지어 어 아직 몰라 아 아 백도 아 백도 독에 걸 아 잡혔네요 끝났네요 갑시다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 좋아요 치열합니다 막판이라 역시 치열하네요 하지만 개가 나와버렸죠 간데 막판이라는 치열한데 아 좋아 백도 아 아 백도가 나오면 안되는데 여기서 아 백도가 나오면 안되는데 개 개 개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나쁠걸요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 아 아 어 저걸 가네 똑똑인데 개 합치나요 안 합쳐 걸 나오면 걸스테이 메타 아 개 간다 간다 아 버티하실거에요 요리거에요? 설마 오오 똑똑이 아 개 오케이 먹으러가죠 할뱀 먹으러가죠 아 왜 개가 나와자꾸 아 개조주 미치겠네 아 개만나 개 개조주 아 제발 개 아이구 이거 잡힐것 같은데 왠지 도게 걸윳 아 잡혔네요 잘가요 잘가요 깔끔하죠 네 아 좋습니다 이제서야 걸스데이 메타 찾아뵙긴 늦었죠 걸스데이 메타 아이고 우리 전 announcement 말이 어딨나요? 말 말 어딨어요 말 왜 여기 은놀이 뭐 1인용 게임인가? 아니 이거 1인용 게임이에요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 하나 꼴이 나고 뭐 1인용 게임이야 어디갔어 왜 나밖에 없어? 할만큰이 밖에 없네 이거 아이고 그을 나왔구요 그을 스테이 메타 좋습니다 아이고 뭐 자동 진행해도 되건데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난 그냥 손 뗄게요 원래 진정한 타짜는 진정한 타짜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그냥 다리 꼬고선 그냥 하면 되거든요 도 나왔네요 나이스 좀 합치세요 낙박 나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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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타짜는 이렇게 그냥 다리 꼬고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동 게임이게 자동적으로 진행하면은 아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개 나오셨구요 개 나오셨구요 아 다 한 배놓은 데 표하고 왔다 응 어디갔냐 짜단 백이 업치구 문 개 나왔구요 예 아 조 나왔네요 어 언제 올거야 이거 언제 올거지 자 일단은 만원감사이 받겠습니다 많이 받겠습니다 만원감사이 받겠구요 저는 뭐 손 안 대고 있어요 지금 아잉군 글쓰 베이net 깔끔하셨지요? 졸캠했습니다 졸캠했 크후 campus 아 아 횟가 너무 안좋았다 실력을 인정하십니까? 실력을 인정하십니까? 아 어떻게 또 제 돈으로 합니까? 아 나이 샷샷샷 아 오늘 우리 전 아니 뭐 이거 전 띵님도 잘했는데 제가 워낙 실력이 좋다보니까 그냥 컨트롤 안하고 굳이 키보드 컨트롤 마우스 컨트롤 안하고 저는 그냥 자동진행 누르고 누워있었거든요 누워서 하니까 알아서 그냥 이겨버리네 아유 이거참 어떻게 치킨도 깝니까 윤누리 참 쉽구만 아 여튼 전 띵님 덕분에 오늘 만원 너무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아 우리 짭다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 메마마 나중에 또 한 번 하시면 되죠 나중에 좀 연습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연습 좀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연습하고 올게요 다음에 연습하고 또 같이 재밌는 게임 쌓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튼 우리 전 띵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우리 전 띵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감사합니다 전 띵님 다음에 또 게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샌드맹 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어허 진짜로? 어 진짜로? 야 이거 오늘 짭다피님 나 용돈 줄라고 아주 그냥 어 진짜로? 저는 잠깐만요 아 진짜 우와 대박 잠깐만요 가보고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 거리요 아이고 두마리만 목돌하게 하면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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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오케이 유진이 나오려면 아 뭐가 나왔고 아아 뭐는 상관없어 안 잡히기만 하면 돼 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직 샌드맹님은 말이 하나 남았거든요 좋았어 간데이 아직 몰라요 이야 이야 이 말을 이렇게 쓴거야? 모계를 이렇게 썼어요? 쪼이기 갑니다 쪼이기 쪼이기 갑니다 우와 모계를 이렇게 바로 하다니 아아 미친 유지요 아 미친 안 돼 개 아 안 돼 아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제발 안 돼 아 아 아 곤란한데 이거 야 모계를 이렇게 활용하시다니 아 아 한 마리만 잡으면 이기는데 한 마리만 에이 한 마리만 잡으면 이기는데 이거 아 개조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나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홀스데이 미치겠네 이거 오 오 아 아 좋았다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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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 좋죠 아 아 개이득이죠 나이스 누워간 다음에 개로가서 압박을 넣어주고 개이가 이제 세 개가 먼저 들어오면은 이길 수 있는 메타 흠 좋았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잡아야돼 아 아 아 아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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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을 넣고 간네 얘를 일로 옮기면 되겠지 좋았어 와 이렇게 말을 오케이 아 이러면 나도 위험한데 아 이러면 나도 위험해 아 아 호박이나 걸러올 확률 없다 에구 아 아이고 도가가 나와버렸네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핳 아 유치ών 에 좋아요 얘를 게 로 가고 얘를 유수로 가고 이러면 딱이죠 이거 다 모였죠 아이고 줄줄이 사상 1열 정도 해처모연대 개 어 2열 정도 해처모여네 이거 어 4번이나 해야겠어 4번이나 으하하하하하핰ㅋㅋㅋ 아이고... 흐하하하하핰ㅋㅋ 흐하핰ㅎ핰ㅋㅋㅋ 으하하핰ㅋㅋㅋ 퐴핰ㅋㅋㅋㅋㅋㅋ 뭐핰ㅋㅋㅋㅋ핰ㅋㅋ 에에! 흐하핰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이거 합쳐서 언제 오실라고...? 어? 那도 합쳐야지~~ 으헓! 성분이 이쁘기 어? 아 여기서? 자, 설마 계에에 일단 들어가요오오오오오 으헤헿헿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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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어어 윤나왔고 아 뺑뺑 돌아야죠? 아 뭐야아! 잠깐만! 아 뭐야아! 어어 씨 안돼! 잠깐만 이게, 이게, 이게 아니지 잠깐만! 아아... 어 씨 씨아 이게 아니지! 이게 뭐야이게? 이게 뭐야아! 잠깐만! 아 설마? 아니야! 아니야! Michael Tulley Heard 안잡힌다. 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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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혀 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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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혀 안 잡혀 어차 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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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설마 더 나오면 진짜 말도 안해 아싸 개 아 좋았어요 잘바요 1대1 아 좋아요 네 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샷스스 조금방이죠? 여러분들 간다 에이 한마리만 잡으면 된다 나 한놈만 팬다 유호성 메타 간다 유호성 메타 유호성 메타 간다 걸나와 걸나와 걸 걸 걸 걸 걸 아이씨 진짜 유호성 메타 간다 아 미친 백도 왜 나와 오오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오오오 오케케케케케케케 아이씨 우리 골이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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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올리 없어 도나올리 없어 아아 뭐야아 아 미치겠네 야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 아아 아 좋아요 오호오오오 아 잡혔죠 나이스죠 아하 좋아요 이러면 몰라 아아 나와라카이 거리요 간데이 아아 나 어떡해 조..제발 이거 아직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진짜 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한.. 유호성 메타 유호성 메타 유호성 메타 유호성 메타다 이거 유호성 메타 유호성 메타 간다 아아 아아 이러이씨 아아 골라가야돼 아 백도 나이스 아 백도 수영 메타 이케 아아 좋아 아 나이스 아아 아이구 그 아아 어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맨홍 감사합니다 유호성 메타 먹혔거든요 유호성 메타 이게 세개 다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 유호성 메타 아 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팅님 제가 이길거라는 것을 왜냐면은 어차피 저의 전략이었거든요 아 전팅님 세개 들어가네 음 뭐 한놈만 못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하고선 이제 여유롭게 아주 그냥 그 어떤 굉장히 여유롭게 마지막 도전이다 이건 진짜 내가 이긴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방 마지막 폰이에요 아 또 또 스폰빵입니까 야 이거 오늘 3만원 타가는건가 이거 아 야 이거 저띵님 이거 파이트머니 잃고 파이트머니 잃고 돈 잃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멘탈 잃고 아 개 기가 막히고요 좋습니다 갑시다 마지막 야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 아 야 이번판 뭐야 야 이번판 뭐야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번판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예 한방 메타 간다 갑전이다 백도 좋았어 한방 메타 간다 아 어 아 간다이 안 좋은데 아니야 이거 저 두마리 잡으면 이길 수 있어 아 뭐야 왜 자꾸 도가 나와 하 하 하 어쨌든 두마리만 잡으면 이길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아 답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개 얹힐 수 밖에 없죠? 아유 백도죠? 백도 흐흫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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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나와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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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나와라 나이스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걸같은거 나오면은 아싸 개 나왔어 제발 도 아우가. 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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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ㅑ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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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저기서... 거리 나왔으면 그냥 끝나고 게임이 터지는건데야... 아... 이번 판은 좀 운이 많이 좋으셨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2선입니다. 2선.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갑시다. 아직 끝난거 아니야. 네 들어가세요. 아 안 좋다. 아 이거 너무 뺑뺑도운데 이러면? 아 좋아. 도망가자. 아 좋아. 지름길. 지름길. 개. 좋았어. 도망가. 개. 아 씨. 백두 나면 안되지. 아 진짜. 도망가자. 뭐로 움직일까지야? 아이씨. 백두 나면 안되는데. 아이고. 야. 이게. 야. 이건 아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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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여기서. 아. 아. 독에 걸려. 독에 걸려. 아 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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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앞으로 가는 것은? 좋아요. 어. 앞으로 가시죠. 아. 아. 나이스 백두. 나이스 백두. 나이스. 아. 이러면 곤란. 에이. 에이. 아이고. 도망가자. 밑에 있는거 잡히면 안된다. 그럼 가망이 없어보이시는데요. 에이. 아. 위험한데 이거. 아. 좋죠. 뭐 나왔죠. 뭐. 여기서 걸만 나와도. 아. 게임 끝났네요. 아이고. 좋아요. 나이스. 먼저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만원밖에 못댔어. 아이. 뭐야 이게. 아. 아. 1대1. 아. 자. 또 긴장되죠. 첫. 첫판은 다 이기는데. 계속 따라잡혀요. 아. 아. 첫판은 좋은데. 이게. 둘째판부터. 계속 이게 좀. 또 이게 시작되죠. 이거 지금. 이러므로. 마지막판도. 왠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갑시다. 렛츠고. 오오. 오오. 아. 안좋은데 이거. 아이고. 오오. 오오. 간대. 오라뇨. 잡히는데. 으하하하하하하하. 오. 오라뇨. 잡히는데. 위험하죠? 아. 개 나왔어요. 어떤거 가실거에요? 뭘 가도 위험한데. 조이기 들어가죠? 아. 백도. 백도. 백도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런 세상에.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윷 다 나왔네? 아이고, 윷 아이고, 윷 났네? 아이고, 2Q까지 나왔네? 게임 끝났쪼? 터져버렸네요 다시오세요 다시 다시오세요 ㅜㅜ 갈 길이 좀 못인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한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우리 전띵님 말이 안보이네? 아 전띵님 말이 안보여 어디갔어요 전띵님? 아 그럼 이제 튀어나오셨네 어떻게"... 아이고~~ 이거 또 자동진행 또 가면 되나 이거? 자동진행 이거 또 자동진행 가면 되는건가요? 아 이거 또 합쳐버려야겠다 아 안되겠다 합치자 합치기 합치기 아이고 뺑뺑 돌아가죠 합치나요 아이고 합쳤네요 아! 낙방! 에이 낙방 아이고 더 나왔네 와 운이 이렇게 되냐 진짜 이렇게 됩니다 실 아이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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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악! 말이 됩니다. 실력이니까요. 아아 3만원 용돈 잘 받겠습니다. 야 이거 뭐 돈벌기 너무 쉽구만 이거 아 이거 짭다빛거 아니에요. 이거 ms 제트진님꺼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ms 제트진님 아이고 띵당해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용돈 주시러 기어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지금 0423님께서 굉장히 지금 후원이 빨랐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미 샌드백 너의 승리를 예상했다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매넌을 충전한 다음에 바로 그냥 쏘신 거거든요 아 좋습니다 1번만 했어 와 1번만 진짜 자 존댕님 첫판 이겼다고 해서 이게 좋아할게 아닙니다 두판이 더 있거든요 2선입니다 2선 1선이 아니에요 와 1선을 했으면 지금 내가 3만원 딴건데 자 마지막게임 자 마지막게임 가겠습니다 마지막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박아주세요 빨리 아 진짜 성심을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나 물 한번 먹고야겠다 아 지금 머리 끼만하다 지금 자 저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간네 에이 지금 저 방에 심각한게 아니라 내가 심각이 내가 딱 망했어 아이씨 아이씨 하하 아 나이스 어 이거 이것마저 잡히겠는데 빨리 꼬리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이거 꼬리나 어 걸러오면 잡힐건데 어 개나왔네 백도가 나올 리는 없겠죠 아이고 걸러왔네 어 Squid 아 1대 Window 당원 나이스 아 좋아요 빗 아 출발좋은lection boug 좋습니다 아이구 존딩님이 나 즉 화이트만이 이거 얼마야 이거 92만원 됐어 ㅎ .. 92만원 이 말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낙방까지 세이상예 아이고 도 나오셨네 낙방까지 세이상예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리여 요스를 잘못 던지게 잘못한 겁니다 ㅋㅋ 아이고 개나왔어 이거 안잡히는데 아이고 이럴수가 내가 뭘 잘못ляв게 한 번 넣었지? 아 아 이건 하나 잡히겠다 아아 아이고 1002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게 너무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아 이거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이러면 4만원 먹는건가? 그렇죠 다 됐다 아이고 난 저 멀리 갈께요 저 멀리 지름길로 게임 끝이 났죠? 가기 야 이건 내가 잘못한게 아니요 전띵님 전띵님 역전은 저에게만 있는거구요 음 역전은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거고 우리 전띵님은 으음 맥자 모지 아니라 진짜 마인되냐 야 얼마 뽑았어 사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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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짭따피 전 띵 사 있는 호구 아 이거 읽어줘도 됩니까? 아 우리 짭따피님께서 매논을 후원해 주시면서 전 띵 살아있는 호구 예아 명언을 남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엄마 나 돈 땄어 돈 땄어 자 그러면은 승페페 승페페 승페페가 자 아까 또 스폰빵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까 스폰빵 아까 공사 공사 어 뭐였죠? 아까 누구셨지? 근데 인간적으로 저는 만원 따가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육씨 너무 잘나와가지고 어떡하죠 이거 안 움직일 수도 없고 굉장히 죄송하네요 이거 아 공사이삼님 이거 스폰빵 아 알겠습니다 만원도 오케이 갑시다 이번에 여러분들 전띵님 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유 여러분들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띵님 전띵 이겨라 채팅창에 와우 아주 그냥 열기있게 여러분들이 응원좀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꼴면 나 진짜 샌드맥용 집 찾아간다 ㅎㅎㅎㅎ тра갑단 만원이라도 가져가자 시청자에게 응원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어어 야 이거 못간다 이거 잡아야되 이거 못자면 집니다 육쿡 육 육 우 윽 X 3 와ái~~~ 아 이럴수가 세상에 아주 아까웠다 아 너무 아깝다 아쉽네요 마지막은 그냥 발로 한 번 푹 어? 빽두 기회를 드릴게요 출작 빽두 나왔다? 게이 들키 그냥 발로 한 번 기회 있어 기회 있어 괜찮아 기회 있어 기회 있어 기회 있어 맥도 나왔잖아 기회 한번 줬어? 응 기회 있어 마지막으로 발로 갔네 아 쉽수 쉽수 아 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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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수 아 쉽수 쉽수 아 나이샤 이거 또 이겨버렸어 아 이거 조화하면 안되는데 여러분들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아 왜 응원이 그렇게 좀 부족해요 응원을 좀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우리 존댕님이 매넌이라도 좀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5만원 다 가져가면 너 encl紙 조금 독식하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 아 하루 딱 끝났어 아쉬워요 존댕님 아쉽습니다 아이 좀 아쉬워요 아 이번엔 제발 좀 이겼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아쉽네 어떡하지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음 와아 하하하하하하 에효 쟌띵띵따가 오늘 이기는 것 볼 수 있냐? 아 맨홍도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너무 아 이거 좀 너무 죄송한데 진짜 너무 저만 먹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이 돈 주실려고 이거 너무 아유 이거 참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지 아유 와 다 당겼어 아 저는 한 번 더 할 수 있죠 우리 쟌띵님 만원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먹으려는게 아니라 우리 쟌띵님 만원이라도 제가 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한판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판 더 허쉘? 쟌띵님 한판 더 허쉘? 허쉘? 허어쉘? 아 방 만들게요 하하하하하하 자아 비밀번호는 5555 깜짝 깜짝 그가 맛은 150 4 10 10 3 공개했습니다 전팀 6초 아유 이거 참 아유 이거 참 형님들이 여기가 19번방이요 19번방 19번방 전팀님 덕에 제가 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원래 승률이 굉장히 안좋았는데 샌드뱅님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바보한테 지고있어 전팀님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샌드뱅님 저 지금 전 돈 다 써가지고 다른데도 해야되요 아 돈 다 써서 점 점 500경기로 만들어주세요 아이 돈 다 써 아 이게 성사 될 수 있나요 잠깐만요 아 너무 죄송하네 파이트머니도 다 그냥 쓸어버리고 리필돈도 다 털리고 이거 어떡하지 돈 있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점천 어디로 가야되지 나도 점천밖에 못들어가는데 아니 할수가없네 게임을 점천되나 이거 잠깐만요 물론 충전도 안되 끝났어 점천 경기장 되나요 점천 아이디 빌려주세요 아이디 있으신 분 있습니까 빌려주시면은 네 팀경기장 자유방? 아 자유방으로 가면 돼? 자유.. 근데 돈이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무료.. 무료 머니가 근데 누구 아이디 쓰신분 좀 빌려주실분 없나요? 야 백통아 백통아 너 리필 얼마나 되냐 백통아 아이디 좀 알려주.. 아이디 좀 빌려줘 네 꺼져 너랑 안해 아 꺼져 너랑 안해 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샌드백님이 윷놀이 할줄 아 풍.. 아 맞구나 이런거 따른거 못하실거에요 에 저 그런거 못해요 저 윷놀이도 못해요 지금 저는 진짜 윷놀이 굉장히 못하는 편인데 시청자들한테 맨날 예 털리고 뭐 어제도 햄버거 제가 다섯개 털렸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전띵님한테는 안 털려요 유일하게 전띵님한테만 안 털려요 이상한거 같아요 유일하게 전띵님한테만 안 털립니다 이상하네 윷놀이는 제가 겁내 못하거든요 근데 전띵님한테는 안 털리네요 희한하네 긴말을 주세요 아이디하고 비번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 틴방 들어오실 수 있으면은 아 오늘 재밌다 윷놀이 아 너무 재밌다 돈이 따서 재밌는게 아니라 전띵님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예 돈을 떠나서 함께 이렇게 즐기는 재밌는 게임쓰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윷놀이 하세요 새해에니까 내anor face 나도 지금 이렇게지라고 해도 이거 웃질거야 너 기라고 해도 웃긴다고 아!!! 와 환장하겠네 긴말이야? 잠깐만 준비되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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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아 또 저희 방에서 또 스폰빵 들어왔어요 소닉부인님께서 또 스폰빵 들어왔어요 아...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다 전띵님 응원한다고 전띵님 좀 따라고 스폰빵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꼭 따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오만원 먹어가지고 제가 배가 불러요 이제 배가 불러서 들어갈 데가 없어 이거 또 꼭 따셔야 돼요 음... 아이들 방 만들어주세요 아 됐어요? 준비됐습니까? 팀...팀 경기장 오셨어요? 자아... 비공개방이고... 하지마! 닥쳐 이색끼야! 흐허허허허허허헣하 닥쳐 이색끼야 아무것도 하지마 자 19원방입니다 19원방 자 19원방이예요 삼촌 제가 많은 도대학교 한 번만 쳐주세요 아니 지고 싶어도 육이 막 나와버리고 또 육이 나와버리고 막 이렇게 막 개가 나와버리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좀 어떻게 좀 배려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 차이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가는데 개 아이고 이것도 잡혔어 어떻게 잡을 아이고 세상에 아 좋아요 좋아요 아낙방 어 여기서 뭐 나오면 저요 개 나왔다 안 돼 안 돼 어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아 개나왔어 어떡해 깝이야 깝수 걸러왔으면 잡는건데 저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먼저 들어갈거야 아 개나왔네 근데 여기서 걸러오면 이기는거고 어 개나왔다 그럼 내가 여기서 개나왔네 아 도나오면 이겨요 도나오면 도나오면 아이구 아 어떡해 아 미안해서 이거 또 먹었네 아이구 또 이겼네 아이구 또 이겨버렸는데 아 이거 이겨버린 24만원 아우야 우리 돈 많이 번다 아 돈 너무 많이 버는데 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 진짜 돈 너무 많이 버는데 이거 아 돈 너무 많이 버는데 이거 어떡하지 깝시다 예 좋습니다 이거 내 잘못인가 1대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팀김이 두번이겨야 두번이겨야 이깁니다 두번이겨야 아 도 도 아 도 이건 졌네요 아 이건 졌다 이건 못이긴다 윗나왔다 아 윗나왔네 크흥 윗도 도개걸률 도 도 아 이거 졌는데 이건 개에에에에 이미 난 뇌정지가 왔어요 아이구 걸러오길 빌자 걸러오면 내가 이긴다 백도? 아 백도 백도 맞네 아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너무 나쁘지않아 흠 이건 졌네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어 오 이러면 모르죠? 이러면 몰라 하하하하 이러면 몰라 이러면 어 아 졌다 아 아 아 1대1 끄어어 크랄 야 긴장되.. 만원밖에 못놨어 만원밖에 못놨어 만원밖에 못놨어 만원밖에 못놨어 덜어로갑시다 지금 멘탈 멘탈즙 수양이 안 돼 아 이거 긴장돼요 흠 아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야 1대1인데 파랑새끼야 파랑새끼야 야 갑시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어 우리 젠딧님 응원 좀 부탁댑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박빙인데? 박빙이야 이거 어어어 야 이거 안좋다 안좋아 아 걸러왔어 야 졌다 아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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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졌어 아 윤나왔어 야 이거 졌다 아아 아 이거 졌네 흠흠 야 이건 못이겨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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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이겨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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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완벽히 졌다 낙방 나왔어 낙방이 나오네 어 육 아 육골 아 육골 아아 음 야 이건 졌다 크흠 야 이건 못이긴다 이거 덜이요 아 아하하 이건 이건 졌는데 헐 헐 엑시션 성공 도 아 아 개나오네 끝났다 졌다 아아 만원까지 싹 뽑아먹었으면 좋았을걸 아 까비 아깝네 이거 아아 에헤 까비 아깝네 도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상한데 도밖에 안나와 아 아까운데 에헤 에헤 아 졌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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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만원까지 싹 뽑아먹었어야 되는데 에헤이 아 난 왜 23만원이나 이루어 졸라만 이뤘네 아 졌네요 여러분들 졌어요 아 졌다 아유 만원 만원 이뤘네 아유 학교 아 깝이 아깝다 췄어요 으흐흠 으흠 으흐흐흐흫 읏 으흐흐흫 아니 전세님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그래도 만원은 가져가셔야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만원은 드리고 싶었어 만원 드리고 싶었어 축하드려요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소닉 부인님? 또 있습니까? 만원이면 인건비도 안되겠다 인건비도 인건비다 인건비다 어? 소닉 부인님의 또 스폰 걸었어요 갈까요? 갑시다 렛츠고 어? 이야 상남자메터 또가 아 낙방 안돼 위험해 위험쓰 위험쓰 야 상남자메터 또가 이야 와 상남자메터 오진다 야 오 낙방 좋았어 우엉 나 도개걸률 뭐 와 개 나왔으면 피씨할뻔 했네 아이고 도망갈게요 무서워서요 도망 좀 갈게요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도망 좀 갈게요 흐흫 게에에에 잡아야돼 무조건 아아 과연 제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좀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될거 같은데 어리여 일단 무서워서 좀 도망갈게요 미안해요 도망좀 갈게요 게에에에에에 흠흠 아이 웃으면 안되는데 이러다가 질수가 있다 오우 에라이 합쳐 어 회사? 됐다 에에에에이 1대에에에어억 15만원 1대여 우와 전댕님 지금 이거 2만원빵이요 2만원빵 한분 더, 지금, 얹었어요 이거요? 이거 2만원빵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맘땅에 한 번 더 얹었어요 지금 두번만 이기시면 돼 걱정하지마 두번 이기면 기회 두번 있잖아 있어 기회 기회 있어 야 이거 안좋다 야 졌다 이거 아아 백도 나오네 아아 백도 좋아요 아 개가 나오네 개 컬 제발 컬 나와라 컬 나와라 아 야 졌다 아 이거 졌다 아 아 개 나쁘지 않아 아 컬 나오네 졌다 이거 졌다 아 안좋은데 거리라고 2만원 3만원 빵이예요 또 올랐어요 3만원이라고? 네 3만원 빵이예요 3만원 빵이예요 야 졌다 이거 아아 야 왜 갑자기 이렇게 패가 안나오지 좋아 백도 백도 뭐 뭐 뭐 뭐 이런거 나오면 진짜 부셔버려 거리나오네 개가 안나오고 자꾸 거리나오냐 왜 갑자기 아 졌다 거리요 아 아 아 아 아 이건 졌다 아 에헤이 1대1 아 뭐 22만원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잃어 아 저도요 저도 저도 야 긴장된다 이거 야 1대1이야 1대1 와 3만원 빵이야 3만원 빵 분위기가 좀 넘어온 분위긴데 어 뭐야 추격하다 추격을 하시겠다 아 백도 아 아 아 개 나왔어요 개 개 나왔어요 이번에도 설마 아이고 감사이 음 간데이 일단 얘 가고 아 아 아 뭐 어느거라도 되 오우 암박매타 한방메타 유노우여 골라왔어요 한방메타 한방메타 하하하하하하 아 빨리가세요 빨리가세요 어 빨리가세요 걸러왔네요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아유 3만원 69만원 나이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 감사해받겠습니다 크게 가져가셨네 만원 가져가시고 제가 3만원 가져갈게요 깔끔하죠 아 좋습니다 아 아까 아 맞아맞아 영상 틀었는데 잠깐만요 한 번 더 틀게요 하하하하하하 아 써쿤 땡큐 천원 띠엏 빠아 ALL SOUR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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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합이안아!!! 자! 저딕님! 살아계십니까? 그래? 어 저딕님 괜찮으세요? 아뇨 안 괜찮은데요 으하핳핳핳핳핳핳H ㅎㅎㅎ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아뇨? 하나도 안 괜찮은데요? 아이 아이..아유 저딕님 아이 죄송해요 제가. 이거.. 와아아아! 스완익 뿌잉님! 와 진짜? 드베기영실아잉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사닉 부위님 일단 맨원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전띵아 좀 이겨라 이는요 아 전띵아 좀 이겨라 저도 조금 솔직히 너무 좀 많이 따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띵님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아 전띵님 여기서 개가 나왔으면 잡힐텐데 뭐가 나왔으면 잡힐텐데 유신 나왔으면 잡힐텐데 하나도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뭘 해도 안 잡혀요 미치겠습니다 응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품꼬형이 또 마지막 아 품꼬형 또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아 만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만원만 하고 갑시다 또 있어요? 마지막 걸어준대요 네 이거하고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 잘못갔다 아 잘못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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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갔다 아 걸러오네 저기서 아 쏘리질러 아 잘못갔어 잘못갔어 쏘리질러 잘못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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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차피 죽었어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네 아유 막판에 그래도 이기셨네 아 아 아 그럼 4만원 따신건가 4만원 땄나 그러면은 내가 얼마 땄지 나 8만원 땄나 아 아 아 깝아 아깝다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야 야 9매넌 땄다 9매넌 야 아 너무 아까웠다 진짜 아 전등님 많이 따가셨네 4만원이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티 09님 많이 따가셨네 아 네 지금 9만원 따가셨고 많이 따갔다고요? 아니 4만원이면 그래도 뭐 거의 예 그 원래 만원만 따가는거 예 다른 분들 또 걸어줘가지고 이게 또 따갔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T11 공구 아 샌드웨에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전띵님 재밌게 했어요 서로 약간 제가 좀 마음의 스크래치 좀 받았는데 서로 유행하는거 같습니다 아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고마운거 같아요 이런 좋은 컨텐츠를 또 열어주셔가지고 후원해주신 품꼬님이랑 MSJ2G님이랑 아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정말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유 이런 치달 치달 치달리겠네 윷놀이를 이런 윷린이들 경계하는데 정말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띵님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은 같이 이제 윷놀이 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전띵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래요 예 이만 끄겠습니다 네네 예 아이고 오늘 재밌겠네요 재밌게 네에 이야아아아 아오 오늘 치맥 잘먹었어 개꿀컨대 와아 근데 진짜 아우 시청자분들이 다음에 또 봐요 아 형 품꼬형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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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금 기빠져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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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다음에 뭐 2022 우리 birthday 감사합니다.